내일 가요 내일? 몇 방 며칠인데요? 2박 3일 2박 3일? 어제 뭐 했어요? 그러면? 어제 어제 뭐 했어? 어제 갈드! 롯데 갈드! 잠깐만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이것도 없어요 딸기 케이크 집이 여기인데? 딸기 케이크 집이 여기 있었는데? 아뇨 여기 있었는데? 그냥 다 뜯을 것 같다 저쪽인가가 가게였는데? 아니 하지마 잠깐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나 한마디만 할게 딸기 케이크 집 없어졌어요 나 너무 밉... 나 애들 다 데리고 갔는데 어떡해 형 피언이 다 데리고 갔는데 어떡해 나 애들 다 데리고 갔는데 어떡해 망했어 이제 쟤들 뭐 사주자 그래 그래 가야지 일로와 일로와 저기 있어 저기 저기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 아 미안해 죽겠네 친구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 애들아! 알았어 알았어 아 우리가 다른 골목이라 헷갈렸어 근데 뭐 거기까지 가기는 좀 힘드니까 너희들 밥 먹었어? 안 먹었어요 밥을 안 먹었구나 시험여행 갔다면서? 너네 그러면 아니 지금 저쪽으로 돌아가면은 무라라고 있어 무라라고 진짜 유명한 일식 전문 집이 있어 오오오어? 오오오옹! 저기는 내가 봤을 때 오무라이스 카레 진짜 맛있거든? 거기, 냉모밀이 맛있어. 어. 냉모밀도 맛있어. 그래서 예민일조로 팝파나 냉모밀 시킨 맛. 근데, 오빠. 이거 언제적 기억이에요? 언제적 기억이야. 이거는 확실해. 이건 어떨지? 여기 있거든, 저기? 오빠, 너 아니다, 너 아는 구라야! 알지요, 알지! 야하네. 자, 무라가 없으면 나는 이제 떠날게. 그래도 수학여행 와서 좋은 추억이다, 그쵸? 네! 그치? 어? 맞아요. 뭐가? 놀란 거 하니? 네! 아, 진짜? 자, 이제 여기... 무라가 있어야 돼. 야, 이건 또 뭐냐? 없나? 아, 진짜 없어? 무라가 없어. 왜 없어졌어? 아니, 이건 진짜 찐으로! 아니, 진짜로! 아니, 뭐로 왜? 왜냐면, 내가 이거는 진짜 얘기할게, 형! 오, 진짜 없어졌어, 와. 진짜 없어졌어. 아니, 없나 봐. 형, 저기가 무라 자리다. 근데 없어졌다. 어. 저기네. 근데 없어졌네, 어쨌든 간에 둘 다. 아. 여기 무라, 무라 자리 맞죠, 원래? 네. 언제 없어졌어요? 올해, 5월에. 5월에? 5월 없어도 돼. 올해, 5월에? 네. 무라, 아. 야, 이건 약간 너무 충격이다, 그치? 야, 무라 없어진 건 조금 충격이다. 너네 뭐, 이게 뭐지? 뭘 해줘야 되냐? 아니, 좀, 에? 좀 친구들, 이거 그냥, 이렇게, 좀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냥, 이 집이 좋은데, 이 집? 너네 그러면 줄 서, 여기. 네, 줄. 메뉴 골라요, 메뉴 골라. 메뉴 골라서 나한테 얘기해. 네, 좋아요. 그러면 하나, 온우동, 온우동 손들어봐. 아,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맞고, 속호, 연호동, 속호동. 괜찮아, 이 정도면? 네. 더 괜찮아? 더 필요 없어? 네.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해서 제가, 저희, 저희, 이거만큼 결제하고 갈게요. 지금 온우동 안 돼요. 아, 여기 안 되는 메뉴를 보셔야겠네. 속호동도 안 되네, 다 안 되네, 이게? 이게 지금 다 안 됐네. 하하 형, 하하 형, 잠깐만 와봐. 야, 종서가 미안하다. 야, 이거를 다음에 하자. 이주야, 잠깐만. 왜냐면 내가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형, 형, 나 지금 제, 저의, 저의, 잊지 Nice Of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